12시쯤인가? 그때 잠깐 나왔는데 계속 때렸는데 계속 누가 팡라를 줘가지고 하나씩 내렸죠 예를 들면 쉴 필요 없군요 아... 아 이게 날씨를 잘 수정한 거 같아요 이게 안 될까요? 아... 몰라요 둘이 없는데 하나도 없지 않나요? 아니 이게 둘이 아니라 날씨가 날씨가 한꺼번에 굴리면서 있으면 40레벨까지 그런 거 아니야? 레이디어 30레벨 30레벨 동료 카드들 있는게 이렇게 좋을 거 같네요 ㅋㅋ 이게 동속이 너무 높아서 원래 게임에서 동속이 높아서 그런 건데 이 게임에서는 동속이 좋다고 좋은 게 없잖아요 동속이 높아서 좋아야 되는데 동속이... 이게 계열티 같은 경우는 특정 경우도 거의 동속이 영양이 없는데 여기가 엄청 두개였어요 뚜껴서 이게 어떻게 어떻게 해요? 그게 또 이상한 못댕기네 400마리 계속 걸려 어떤 거에요? 에버라스트롬... 아니 그 중생물품같아요 엄청 부어져요 그게 뭐? 아니네요 엄청 무겁니다 물고기인데 보고같이 뭐 약간... 한결 한결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미꾸라지인가? 기억이 안 나요? 뭐가 좋은 거에요? 아 맞다 27178이요? 네 2778이래요 네 그런가봐요 저도 28 뭐 025 그럼 얘기 좀 해 8이면 돼지 북핀 이거 잡으면 바로 현직이에요 북핀 북핀 어 안보이네 북핀 북핀 좋은 거 뜨신 거 있으세요? 북핀 북핀 오면 좋으면 좋은 거 뜨신데요? 정확히 모르는데 북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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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정도면 트위트 그쵸 얘는 날라 당겨가지고 응 원래 트위트가 어 어 어 백성한테 맞추고 싶은데 어 어 여기다 맞았다 가르쳐 나오는데 제기랄이게 아 그래 지금 이런 통제품인데 아 그래요? 생각하실까 아니겠구나 흐흐흐흐흐흐 왜 이렇게 안 잡힌다 아이고 천천히 해봐 아 붓게 잡힌줄 알았네 아 깜짝이야 어 어 으흐흐흐 어으 허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수습 헤펠 베르네 어 엑셀링 여긴 범캐나 못잡아야 되는데 부캐가 잡히렸네 오 잡았다 아아 다행이다 아아 감사합니다 부캐는 이게 높은거라 응 이게 어으 황소 강의롭고 공격력 순전해야 어떻게 써온을 맞추는지 알겠는데 위에 있는 건 맞추겠네 아래 있는 건 맞추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 진짜 한 번에 튀어나오면 왜 이렇게 기분이 묘하네 너무 기왕 못 잡았지? 네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저는 그래서 얘가 바락 패턴 한 다음이 건지 그러면 또 잡았다 안내줘 이게 파장이니까요 파장이 이거 보면 알려드릴게요 얘 셀러잖아요 지금 잘 보세요 소리로도 들으면 되거든요 이거 아니고 잘 보세요 이거 왜 이렇게 안하냐 어 축하드려요 이게 왜 이렇게 안하냐 보여드려야 되는데 나중에 뵙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즐거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들어가세요 좋은 거 나왔어? 아니요 잠깐만요 얘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좀 탕구리 얘네가 좀 잘 그러거든요 꺼야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도착 오 오 오 오 감사합니다.